어 자기 왔어? 아이 방금 왔어 한 5분? 5분 정도밖에 안 기다렸어 딱히 뭐 배는 그렇게 고프지 않으니까 아는데 응 먹고 싶은 거 없어 응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응 그래 그거 먹어 지난번에 갔던 거기 말하는 거지? 그래 거기 가자 응? 응 안 추워 추우면 옷 두껍게 입어 얇게 입지 말고 아 저거 초록불인데 건널까? 아니야 그냥 다음 거 건너자 응 뭐가 말이 없어 너 말 다 하고 있잖아 화 안 났는데 아니야 화 안 났어 나 되게 기쁜데 너 만나가지고 응 응? 응? 그럼 내가 네 질문에 대답하지 그럼 내가 뭐 하냐 응? 글쎄 나는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는데 말하고 있잖아 왜 그래 갑자기 나 원래 이랬어 네가 더 이상한데 딴 남자 만났냐? 헷갈리게 나 원래 이랬는데 왜 그래 왜 그래? 화났어? 아니 내가 원래 말수가 적어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막 지어내가지고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 하는 거잖아 나는 거짓말하기 싫단 말이야 숨기는 거 없어 뭘 숨겨 내가 나도 그러면 막 말을 해달라는 거야? 내가 평생 살면서 질문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너는 내가 어디가 좋아? 아니 아니 질문해보라며 내가 궁금한 거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나서 말해줘 내 질문인데 안 좋아? 왜 말을 안 해? 다 다 다 말고 뭐 구체적으로 성격이 좋다든지 외모가 좋다든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지 음 그래? 알았어 나 궁금한 거 다 끝났는데 아니 아니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물어보고 대답 들었으니까 끝났지 뭐 오늘따라 왜 그렇지? 나는 항상 그랬는데 저기 맞지? 금방 오네 금방 오네 어디 앉을까 그쪽에? 그래 거기 앉자 응? 나는 네가 어디가 좋냐고? 예뻐서 좋아 예쁘잖아 예뻐서 좋아 주문 안 할 거야 주문 안 할 거야 지난번이랑 똑같이? 어 저 저기요 이거랑 이거예요 이거예요 얘 응? 왜? 내가 뭐 잘못했어? 아니 주문을 이렇게 하지 그럼 뭐 어떡해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주문하면 되지 사이다? 아 미리 좀 말하지 또 말해야 되잖아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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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사이다 하나 주세요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래 아니 뭐가 내가 아니 내가 그냥 내가 그냥 이런 걸 어떡하냐 좋으니까 만나지 나도 좋아하니까 뭐야 아휴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휴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표현이 안 돼 생각은 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그냥 입 밖에 나오기가 힘들어 뭔가 가벼워지는 거 같아서 알았어 알았어 앞으론 그렇게 할게 화내지 마 음식 나오는데 밥 먹고 체할라 아 아 이거 이쪽에 놔주세요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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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먹고 화 좀 풀어 내가 이제 말 많이 할게 표현도 많이 하고 응 약속 어 아니 왜 갑자기 갑자기 무슨 사랑해를 말하라고 하냐 아 할게 할게 사랑해 사랑해 아 했잖아 사랑해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마음 풀고 그거 먹어 나 너 많이 사랑해 나 너 많이 사랑해 진짜로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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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응 진짜로 아이 뽀뽀는 무슨 뽀뽀야 빨리 밥 먹어 끝도 없이 부탁해 빨리 밥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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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